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나는 아주 약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그 두려움 어쩌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난 비뚤벼뚤 해요 나를 어닐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나 첨벙첨벙 되는 내 마음뿐만 멀미날까 해요 아프고 힘든 날 사람이 그리운 날 기댈 곳이 없어 가끔 휘청거려요 나는 또 이대로 혼자 늙어가겠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숨기만 하네요 사실 난 울퉁불퉁해요 사실 난 울퉁불퉁해요 나를 만질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나 흔들흔들 때는 내 모습 보면 아찔울까요 아프고 힘든 날 아프고 힘든 날 사람이 그리운 날 기댈 곳이 없어 가끔 눈물이 나요 나는 또 이대로 혼자 늙어가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날 찾아줬으면 좀 더 어른이 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그때는 다 괜찮을까요 계속 살아볼게요 가끔 보고 싶어도 그리움 꾹꾹 담고서 성лав해요 감사합니다 a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